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핸맷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여기 펠리세이드 하우스에 왔는데요 마침 어제 이발도 하고 면도도 했고 내일이 또 공휴일이죠 딱 오기 좋은 날이네요 펠리세이드 요즘 핫하죠 공도에서도 이제 자주 봤지만 저도 펠리세이드 시승 해본 적이 있었어요 페이스리프트 되었으니 이렇게 한번 구경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제 1시 되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현장 방문 가능해도 예약해두는 게 더 좋다더라고요 6월 6일까지요 이 촬영 날짜가 현재 지금 6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시간 다 되나니까 들어가보도록 하죠 여기 두 가지 모델이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서로 그릴 자체가 다르네요 오른쪽 거는 좀 실버 빛 그런 느낌이고 왼쪽 것은 블랙 무광이랑 유광 느낌 차이랄까요? 둘 다 같은 2.0인가요? 왼쪽 있는 차량이 3.8 버글린이고요 이게 3.8이고 우측인 차량이 2.2 디젤입니다 확실히 검은색 유광 말 그대로 3.8이니까 좀 달리는 그런 느낌이 나게끔 블랙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확실히 블랙 색상은 더 화려한 느낌이 날걸 카리스마 물론 2.2 디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보는 모델이 대부분 2.2잖아요 3.8보다는 그래서인지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 앞모습은 예전 그릴은 산타페처럼 좀 뚫려있는 그런 것들만 어떻게 보면은 투싼이 인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을 채택한 이유는 투싼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완전 투싼의 형님뻘을 보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릴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예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그릴이 뚫려있었으니까 좀 개방적인 느낌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그릴은 좀 폐쇄적인 느낌이 살짝 적지 않아 있긴 하는데 더 이러니까 아이오닉5의 테일램프 있잖아요 사이버네틱한 느낌이 있을까요? 라이트도 여기 예전엔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제 좀 약간 투명하게 가려진 듯한 느낌 앞디자인은 여전히 묵직함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바뀐 게 없어가지고 질리지가 않네요 만약에 많이 바뀌었다면 질렸을 텐데 헨리 세이든 많이 보는 차량이니까 아무래도 이 디자인 그대로 유지해야겠죠 사이버네틱한 반모습을 봤다면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본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옆으로 넘어와봤는데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묵직하죠? 옆도 아무래도 대형 SUV이니까 아무래도 세차서 그런 건지 반사가 너무 잘 되네요 그러니까 더 퀄리티 있게 보이죠 요즘 현대자동차 도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패밀리 SUV임에도 불구하고 윗라인을 보면 이쪽에서 여기 좀 살짝 어느 정도 불곡져진 그런 기분이 있네요 공기저항에 잘 되게끔 뭔가 패밀리 SUV치고는 날려가게끔 젊은 아빠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렵한 디자인 채택은 잘한 것 같아요 헬리세드 옆모습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현재 2.2의 휠이거든요 고급차들 들어가는 제네시스, G80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는 스포크들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 취향은 아무래도 스포티한 걸 좋아하니까 이런 디자인을 잘 채택했고요 이쪽 게 3.8이에요 아무래도 고성능 차량은 파이브 스포크를 좀 그런 휠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 채택을 이게 그러니까 뚫려 있으니까 어떤 디자인 느낌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설명이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개방적인 공간은 있어 보여요 이게 더 근데 이게 무광은 아니에요 처음에 무광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면 유광 느낌 부드럽습니다 타이어는 이 쉐린 타이어가 들어가면 그런 다음 프라이머시 투어 그런데 이건 2.2도 마찬가지예요 2.2 역시 프라이머시 투어 AS 들어가면 확실히 옆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3.8은 뭔가 좀 고급화되면서 스포츠한 느낌이 강하고 오히려 휠을 따지고 보자면 2.2가 더 고급스러운 듯한데요 이 옆디자인도 보면은 진짜 패밀리 SUV 같고 뭔가 좀 얌전하고 서로 간의 차이지만 와 근데 펠리세이드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제 공도에서 많이 보잖아요 옆모습도 근데 무엇보다 전시로 봐야겠죠 그래야 더 우암직하고 더 뭔가 묵직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옆모습 이 정도면은 엄청 큰 SUV 뭐 포드 익스페디션이나 뭐 파워 부럽지 않은 크기예요 뒤로 넘어와봤는데 뒷모습이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2.2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안 본지 좀 돼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테일램프가 이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여기까지 이제 딱 딱 딱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 잘 보실 수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더 세련되진 미래지형 티크하고 사이버펑크 그런 느낌 저는 뒷모습 공도에서 항상 봤었지만 뒷모습 역시 웅장하고 패밀리에 있을 보이니까 너무 복잡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단조로운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거든요 밑에는 이렇게 머플러 두 개가 딱 보이네요 좀 멋을 강조하기 위해서 와 근데 회색보다 방금 봤었던 블랙 색상이 오히려 더 멋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 좀 더 어두운 계열이 더 멋있어 보인다 얘기죠 3.8도 마찬가지 어플로 똑같고요 다를 게 없어요 트렁크를 여기서 열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가 비거든요 현재 보고 있는 것은 3.8의 트렁크인데요 사실 이거 잡을 수도 있어요 골딩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봐서 이 3.8 모델은 8인승 정도는 되네요 시트를 아무래도 더 뒤로 다 챙겨서 간지 접히려나 지금 아 무사히 접히네요 접히는데 와 공간 보세요 이 정도 나온다면야 할 말이 없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가방은 안 실었어요 지금 여기 전시 관람 공간에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폐 주면 안 되니까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와 여기 보시면은 차박할 수 있게끔 C타입 유선 충전 단자도 보이고 열선 시트도 보이냐 여기 보면은 컵홀더까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여기 페트병 둬도 될 정도 이 정도면 뭐 이거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동식을 다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테일 게이트라고 모르죠 지금은 할 수 없는데 키만 소지는 채 다 가면 한 3초 정도 부저가 한 3번 정도 올리고 나서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죠 3.8이 완전한 8인승 그 정도 됐었다면 2.2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독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맨 뒤에 3열은 일체형으로 붙어져 있는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여러 번 만지고 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뒷자리 공간이 이 정도 사실 할 말이 없죠 참고로 시트 2열 쪽 이렇게 뒤로 뺐다 앞에 이렇게 다시 당겨도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아 좋은 점이 있네요 여기 2열 쪽에도 통풍도 들어가 있고 바람 세기 조절 이런 건 다 버튼식이에요 12V 시거잭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도 네 굉장히 좋네요 여기 보시면 컵홀더 두 개 등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컨 송풍구가 대부분 가운데 쪽인데 이거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 와 이거 스웨이드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SUV계 그랜저니까 스웨이드 들어간 건 잘 한 거 같네요 하하 선놈프로 보셉이셔 개방적 있지 않습니까 뭐 2열 쪽 머리 공간이야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정도면 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3열까지 또 앉아야겠죠 아무래도 안 앉으면 앉아야겠죠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고생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트를 당연히 앞으로 밀었거든요 현재 상태 근데 그런데도 뭐 공간이 이 정도 된다면 괜찮은 듯 아무래도 밑에는 여기 이렇게 뚫려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어 그게 없으니까 좀 무릎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앉아야 됩니다 살짝 들리는 수밖에 없죠 3열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 근데 3열은 살짝 이렇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가는데 여긴 내려오니까 여기 근데 어 걸리는 건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좀 빨리 둘러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좀 빨리 둘러보겠습니다 실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어요 스티어링이 확실히 바뀐 건 느껴지네요 디자인이 이렇지 않았다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제 시승한 지 한 3년 만에 이렇게 지금 다시 보는 거니까 아 그때 당시에 아날로그 계기판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식 계기판으로 들어갔었고 어 화면이야 이거 더 커졌다고 들었어요 이게 더 이전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아 기억나네요 근데 이게 진짜 우드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플라스틱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 그루분에게 여긴 뭐 아시겠지만 우레탄인 줄 알고 이 밑은 그래도 인조 가죽이 잘 표현이 된 거 같은데 인조니까 여기 보면은 좀 살짝 흠이 보이고 이 버튼식 끼어는 여전히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모드 조작도 다 그렇고 사실상 실내가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어서 오히려 진짜 질리지 않아요 무선 충전대 있고 USB 포트 사각형 모양 있고 커플도 두 개 이 정도면 패밀리 SUV 전용적인 그런 느낌이죠 보면은 아시겠지만 수납공간도 굉장히 깊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더 더 좋습니다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펠리세이드에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레인지로브 이보크 시승했잖아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밤에 은은하게 잘 보일 것 같네요 근데 도어 쪽 여기는 디자인은 정말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시트 디자인은 솔직히 3.8이랑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음 음 음 그래도 아무래도 브라운 색상이니까 더 있어 보이고 3.8 지금 전시되어 있는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거든요 SUV계 그랜저라서 그런 건지 시트 디자인이 젊은 사람들도 보기 좋고 이 정도면 나이 드신 중후하신 분들도 시트 디자인 보기 좋죠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시승해 봤지만 두드려오면 장거리 운전을 위해서인지 차박 용도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도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을 한몫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밑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물건을 수납하기에도 엄청나게 적당하네요 12V 시거잭이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C타입 유선 충전 단자가 들어가네요 근데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3.8이랑 2.2 같이 구경을 해 봤는데 두 차량 둘러보면서 나중에 한번 현대 자동차에 들어온다면요 잠깐이라도 시승을 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블랙 색상이랑 실버 색상 그릴 보면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안 나아 보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차이가 훨씬 나요 왼쪽이 뭔가 더 카리스마 있는 느낌 오른쪽은 좀 얌전한 느낌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디자인 질리지 않게 잘 나왔고 실내 역시 공간도 좋고 활용성 좋으니까 텔리세이드 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 구경해 본 소감으로써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구경하고 나서 뭐 A랑 B 불러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같이 찍으면 좋겠죠 여기 온 김에 지금 촬영은 가능하신데 에디터님의 얼굴 나오면 절대 안 되시거든요 네 지금 에디터 얼굴이 나온다 안 된다 해가지고 역사는 아무래도 좀 땅바닥을 보면서 찍어야 될 것 같네요 이 공간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반가게 페리사상의 공간들을 먼저 엿볼 수 있도록 만내야지 컨시어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는 다양한 취향 세계를 한 번은 느껴보실 수 있도록 로우젤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텔리세이브를 사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을 한번 여행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나오실 때는 나는 제일 어떤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혹시 영상을 찍으신다면 많은 분들의 내 얼굴만 안 보이게 찍어주시면 되세요 네 자기는 자기를 한 번 보시면서 반응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유롭게 한 번 관람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좀 한옥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낸 것 같아요 지금 관람하는 거 보면 일단은 일단 계속 아는 분 나오면 안 되니까 땅바닥을 둘러보면서 볼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화면을 들고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레디아우스 알아듬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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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이거 크레디 인가 라이프 스타일이라 이거 의미를 잘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차박하면서 여행을 가는 이런 도구를 형상하고 있는 듯하죠 마치 미술관의 한 작품을 지금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보니까 이곳은 부부의 거실을 통해서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철학을 담은 공간이고요 댄스크의 김효진 대표의 크레이팅을 통해서 부부의 일상을 연출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나뉘어져 있는데요 왼쪽에는 라운지 공간, 앞쪽은 다이닝 공간 그리고 벽면은 수집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가까이 개성이 다르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관람하신 후에 안쪽 통로통에서 선치 올라가시면 룩 부탁룩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신발은 아이들 신발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펠리세이드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가족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지금 이 느낀 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보고서 차박하면 일단 자연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자연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 미술의 공간 그러니까 쇼파 같은 것도 마치 차 안에 앉아있는 듯 하면서 그걸 지금 감상하는 듯한 제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캠핑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듯한 표현을 살려냈다고 보면 됩니다 배경 엄청 좋네요 배경 엄청 좋네요 바로 내려가면 화장실도 있나? 화장실 한 번 가볼까? 화장실 한번 가볼까?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죠 테라스에서 한 공간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이야 전 지금 가방을 메고 있어서 앉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 뒤쪽 배경까지 하면 마치 한옥마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와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좋겠고 앉아서 휴식하는 공간 정말 이 정도면 낫다고 보는데요 아 근데 팔이 무겁다 이러니까 바람도 불어요 더군다나 경치가 엄청 좋죠 이 정도는 바람도 불어영시다 바람도 불어영시다 바람도 불어영시다 Solo Dio Sa quanto Ho aspettato Noti, estate, giorni infiniti Su balcone io guardavo la città La luce soffusa di un lampino 에스프레소만 제공해 드릴까요? 잠시만요 커피밖에 없나요? 네 에스프레소만 제공해 주세요 차 그런거 없고요? 차나 뭐 그런거 없고요? 네 아... 잠깐만... 괜찮습니다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일단은 그렇다면 제가 커피를 마시지 못한 관계로 구경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커피 모습은 못 찍겠지만 진짜 한옥 분위기가 엄청 많네요 여기는 어딜까요? 이곳으로 힐리세이드 하우스 관람을 맡았고요 관람해보면서 자동차도 구경할 뿐만 아니라 전시 관람까지 한옥마을 분위기 느낌 들고 이 미술 같은 공간으로 차 밥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가족들이랑 어떻게 함께하는지를 잘 궁금하네요 차가 바뀌다 여기 마스크 벗어버린 잠깐은 차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커피를 마실 수는 있어도 카페 커피는 못 마시거든요 카페인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자동차 구경도 잘하고 미술 관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되면 필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한번 시승해봐야겠죠? 블로그 때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시승해봤습니다 이 영상 또 잘 올려야겠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팻맷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